얘들아! 응? 다시 만나! 내 맘에 좀 주신 거 같아! 어! 이게 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데? 누가 방귀 띈 상황이야? 오늘은 제가 저 남자친구랑 다시 만난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는 날이에요 일단은 맨 입으로 말하면 처맞을 거 같으니까 족발을 사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지 말라고! 실장님 안 한다고! 실장님! 안 한다고! 실장님! 아이! 그만 얘기하라고! 우와! 우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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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혼자 참 먹냐고! 우와! 야 맛있다! 그치? 야! 문철아 맛있지? 나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응 야 자라자 자라자! 아 뭐야! 아 뭐야! 짠! 얘들아! 어? 다시 만나! 다시 왜 만나? 어? 뭐라고? 아니야! 문철아 한마디 해줘! 만나라고! 어쩌라고! 다시 만나! 어쩌라고 만나라고!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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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다! 군발! 제 침대 프레임을 말해주세요! 어때요? 야! 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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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해! 누워보라고! 시발! 귀엽다! 뱃살! 이게 귀엽다고? 응! 원철아 내 뱃살 귀여워? 귀엽겠니? 뭐라고? 귀여워! 귀여워! 방구 뿡뿡!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야! 숨 쉬죠? 아하하! 이게 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데? 누가 방구 띈 상황이야? 야! 안되겠다! 문철이랑 마장 떠야겠다! 어디 카드 어디 거야? 미안해! 미안해! 아우! 광란의 파티! 광란의 파티! 너무 어지러워! 뭐..뭐라고? 야! 저 왜 이렇게 범죄처럼 다니니? 그러니깐! 젠지 않나봐! 아.. 제 여성들 맘에 불을 지른 방아취예요! 뽕! 야! 문철아 너 다음주 일본에 가니까 예지가 알려줄 거야? 나 마장 받아도 돼! 뭐?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받아야겠다 잔돈! 이렇게 받아야겠다! 다운 마스처럼! 진짜 이렇게 받아야겠다! 잔돈 받으면서 아리갓토 고자 데스! 이렇게 하면 돼! 고자에 마스크까지 해야겠네! 아리갓토는 그냥 고마워 반말이래! 아리갓토 고자이마스! 진짜 한국이에요! 당첨! 요롷시쿵 나래! 요롷시쿵 나래! 요롷시쿵 나래! 뭐이뭐에! 깽! 끙! 나랑 일본 갈 사람! 내가 중국 갈 사람! 나 중국어 진짜 잘해! 중국어가 하고싶어 중국진짜! 니하워져 진빰빰빌 무슨말인데? 저 define 아 그래? 니하워져 진빰빰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진빰빈입니다 야 둘이 싸우라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 내꺼 야 나 질래 너 이거라 너 버려 그럼 내가 이겼잖아 그럼 너 버릴꺼야 괜찮아? 넌 내꺼 박수치지마 니가 무슨 어? BTS야? 박수알만 해도 나 BTS가 손 내려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해 영어로 해 영어로 쏘리 웃지 말고 해 새끼야 일본어로 해 쏘리데스 이렇게 해야지 쏘리데스 야 이 새끼가 일본어로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쏘리데스네 무슨 일이야 저희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문철이는 똥마려서 롯데마트 왔어요 롯데마트에서 똥 싸고 갑니다 빠이빠이 잘가 똥 잘싸 빠이빠이 롯데마트 롯데마트 online 궁싯롱